네, 이곳은 봉화의 분천역이고요. 원래는 1일 이용자가 10명도 채 되지 않던 작은 가니역이었는데요. 분천 산타마을로 재단장을 하면서 1년 내내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서 요즘은 하루에 1,000명 이상 방문하는 관광병원입니다. 1,000명 이상? 산타마을에 오셨으니까 이제 진짜 산타와 루돌프로 변신을 해볼 시간입니다. 가자! 과연 누가 나의 루돌프가 될 것이냐? 세윤이 형이다! 메리 크리스마스, 딘디 반가워요. 오, 세윤이 형! 오 마이 갓! 아, 산타가 감기 걸렸어. 렛츠고! 오! 오! 아유! 호호호호호! 우리 오자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오자 써야지! 호호호호호! 산타! 아아! 뭐야? 어, 뭐야? 오, 아니에요.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래! 놔둬! 뭐하는 거야? 아직 아니래요, 놔두시래요. 따뜻시지요, 선생님. 아, 약사비들. 뭐야? 어? 아, 자, 그거 자! 선물을 여기 넣는 거지. 네, 의상은 마음에 드시나요? 아예! 좋습니다. 산타 면도한 버전 없어요? 되게 웃음 편합니다. 따뜻합니다. 지금 산타와 루돌프 짝꿍이 정해졌는데요. 정해졌어요? 네. 어? 갑자기? 아예 못 쳐. 아, 진짜? 아, 산타의 벨트 색깔과 루돌프의 리본 색깔이 같은 분들끼리 오늘의 짝꿍입니다. 이놈, 이놈, 이놈. 예! 아!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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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왜 그거 했어? 형은 왜 그거예요? 짝꿍끼리 한 번 서볼까요? 예! 아! 말 제일 안 듣는 루돌프! 아! 같이 가시죠! 한 번, 한 번 같이 가시죠! 어우, 비곤해. 어우. 야, 손은 어떠냐? 형, 좋잖아? 우와. 짧고 굵게 활동하다가 병원으로 가는 거지, 뭐. 아, 그래. 어. 분천. 분천 병원부터 알아봐야겠다. 각자 짝꿍 마음에 드세요? 네! 그럼 안 듭니다. 야, 여기는. 어우, 저 정도 높이면 약간 쌍봉 낙타 수준인데.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야, 높은 데를 보겠네. 나르는 기분 나겠다, 위에 올라가. 네. 이제 주민들에게 드릴 선물을 준비해야겠죠. 아, 네. 선물을 획득할 게임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방식으로 일명 선물꽃이 피었습니다입니다. 아하. 선물꽃이 피었습니다. 여기 많은 선물들이 준비되어 있죠? 네. 선물은 총 10개고 산타의 복주머니에 선물을 채우면서 술래에게 다가가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술래는 누군데요? 저 산타 조형무리 오늘의 술래고요. 어? 조형무리? 총 나와요? 총 나오러 와야죠? 어두운 게임? 주종현 산타가 목소리를 내줄 겁니다. 괜찮겠어요? 무궁화꽃이? 무궁화꽃이? 다시 할게요. 다시 할게요. 아쉽지만 이제 세윤이 형은 하차.. 하차래. 동그라미. 무궁화꽃이, 모둠꽃이. 아유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다시 얻었습니다. 제가. 각자 선물을 채워서 산타의 손을 터치하시면 통과되고요. 그 선물을 획득하시는 겁니다. 네. 단 술래에게 걸리신 분은 선물을 모두 반납한 후 다시 처음부터 수납차 라인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화이팅! 출발선에 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와, 정훈이 형. 우와, 정훈이 형이다. 정훈이 형 뭐야, 저거? 화보야? 옛날 사진이야? 뭐야, 저게? 약간 사진에 빠다 냄새 좀 있네. 2003년. 와, 2003년이요? 자, 선물 리스트 알려드릴게요. 쌀 20kg. 와! 기장 미역. 한우 세트. 즉석밥 판바스. 과일 바구니. 양갱 세트. 양갱 건들지 마. 형 먹는데, 건들지 마. 형 거에요? 내복. 방한 용품 세트. 연정훈 브로마이드. 와우! 연정훈 브로마이드! 브로마이드? 옛날 건데 괜찮아요? 그리고 딘딘 사인 시리.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어떻게 할 수도 없어. 아, 한우가 있데? 한우 저거 타 forums냐? 한우를 쏴야 되는 거 아니야? 한우가 좋죠. 한우 나와서 나가는데. 왼쪽. 자, 팀별로 서서 출발할게요. 팀별로 자리 싸움 좀 있는데. 가요 가요, 가요 가요. 안카운트 여기 서 있었잖아요. 한우 쪽, 한우 쪽으로 서운 거야. 가요 가요 가요. 나 여기 쓰레고. 야,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우리 여기 있는 거 탈까요, 형? 어, 여기 탈지 안 들어갈 거야. 형이 저 양계 가든지 가위 가든지 뭐 하면 돼요. 자, 준비되셨죠? 시작해 볼게요. 네.